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18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예요? 등기의 유효요건, 등기가 유효하냐, 그런데 뭐예요? 무효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등기관이 뭐예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직권으로 말사해야 할 경우 그랬죠? 그런데 문제를 유형을 바꿔보면 직권으로 말사한다는 것은 이 등기가 뭐예요? 무효가 된다는 그런 말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중 뭐예요? 자, 다음 중, 다음 사항 중, 5개의 다음 사항 중, 자, 무효인 등기를 골라라, 그렇지 않은 뭐예요? 유효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페이지는 몇 페이지고, 페이지는 뭐예요? 그래서 159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예요? 이거는 판례적인 얘기니까, 판례적인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유효냐, 무효였다, 이때 우리가 무대가 사익감으로 실체제로 유효하다, 그래서 무대, 묵건대리인 유효, 사자명의로 등기한 것은 유효,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위조가 됐다,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다, 그런 뭐예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뭐예요? 기본서 할 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본의 등기인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 그랬죠? 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을 위반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법을 위반했지만 사실상 등기 행하신 경우에 당사자에게 뭐예요? 의사가 있고, 실체제 유효권, 실체관계라고 하는 말은 두 사람의 뭐예요? 계약관계가, 계약관계고, 뭐 수부식의 매매라는 계약관계가 유효하게 되면 그 등기는 유효니까, 말싸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2번에 뭐예요? 18번은 2번이 답인데, 자, 절대 18번은 2번이 답인데, 왜? 이 관할 위반 등기 있죠? 이 관할 위반 등기, 그 다음에 4권이 등기할 것이 아닌고, 자, 29조 1호하고 2호는, 자, 이거는 뭐예요? 자, 실체관계 부합과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절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할 위반 등기는 절대, 절대 무효고, 등기관이 뭐라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설을 해야 돼요. 어, 직권 말설은 등기다.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다.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자, 두 번째 줄에 위조라고 하는 단어가 배결됐죠? 위조를 동그라미 치시고, 위조를 동그라미 치시고, 자, 위조가 나오게 되면, 자, 그냥 유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또 정확히 찾아보려면, 앞에 첫째 줄에 그런 말 써있죠? 자, 토지를 적법하게 매서했다면, 뭐예요? 실체관계가 부합되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뭐예요? 위조, 실체관계 부합, 당연히 유효다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등기인청 대리권이 없는 자, 묵권대리인 얘기죠? 묵권대리인이 신청 대리에서 이뤄진 등기는, 그 등기원인 사이에, 사실이 실체관계가 부합나오죠? 그래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묵권대리인, 무대가, 묵권대리인, 사육감으로, 사망자, 위조, 위조, 사위, 위, 위, 위조 있죠? 위조, 실체관계 부합되면 유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은 징여를 매매로 잊었는 게 있다, 그것도 실체관계 부합되면 유효니까, 자, 이 19조 각하사의 중에서 1호하고, 그 다음에 2호 있죠? 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실체관계 부합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지 않죠? 자, 넘겨보시면, 자, 19번도 한번 별표해 두시고, 그죠? 이것도 판례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판례에,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 우리가 아까, 아까, 무대가, 사육감으로 실체줄적 위효다, 그것은 뭐예요? 자, 형식적, 법적 위효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례의 완화태도 실체줄적 위효권에서, 일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중간생각등기는 무효다, 그랬습니다. 자, 별표해 두시고, 여기서 문제가 뭐가 나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렇게 나왔죠?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래서 갑이, 의뢰에게 매도하는 의뢰병에게 뭐예요? 전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오면, 자, 이렇게 19번에 이 전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 전매가 뭐예요? 뭘 했다는 게요? 중간을 뭐예요? 중간을 생략한 등기다, 이런 말이에요. 중간을 뭐예요? 생략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버블위반이 있죠? 버블위반이 있지만, 실체완계가 부합되면, 이 안 돼, 절대 어느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매 나오면, 무조건 무효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이 토지거래허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어디하고, 어디하고, 동그라미 뭐예요? 자, 2번에는 허가증 나왔으니까, 허가증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판례 나오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자, 병이 갑으로부터, 중간에 빠졌죠? 누가 을이 빠졌지 않아? 병이 갑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았다, 하여튼 허가를 받든 말든, 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매, 중간생략 등기는, 맨 끝에 무효라고 끝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19번에 4번이 답인데,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요? 무효라고 끝나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자, 중간, 뭐라고, 중간생략 등기, 그죠? 생략 등기, 그 다음에 토지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구역 나오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 중간생략 등기는, 무조건 뭐로 본다? 무효예요.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이 무조건 무효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 두시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갑을병이 합의에 의해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 할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다, 써 있죠? 왜? 갑을병이 합의했는데, 왜 갑에서 병으로 뭐예요? 직접 청구권이 생긴다고 하면서, 왜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뭐니까? 아, 이게 뭐예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니까, 허가구역은 무조건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무효예요. 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한은 뭐예요? 갑을병 세 사람이 합의를 하면,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고,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중간생략 등기가 이뤄졌으면, 그 등기는 뭐예요? 무효로 보지 않겠다, 판례가 더욱더 완화적인 정책을 쳤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9번 보시고, 그다음에 20번 임기효율에 관해서는 좀 틀린 거 그랬어요. 여기 또 나왔죠? 등기 원인을 실제를 다르게, 증여를 매매를 했다, 유효하다 그랬고, 자,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본에 맨뒤에 추정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문제에 뭐가 나오면, 추정된다라고, 추정력이, 추정된다, 추정력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있다가 나오죠? 물론 뭐예요? 있다라고 나오게 되면, 일단 머릿속에, 아하, 추정력이 없다를 외웠으니까, 있다 보다는 뭐예요? 없다라가, 이렇게 없다가, 우리가 없다를 외웠으니까, 없다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부동산 표시, 자, 그다음에 부동산 표시,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가등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등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고, 자, 가등기 같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자, 우리가 사망자 나오고, 작년 시험에 나왔죠? 사망자, 소유권 보존능기예요. 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네 가지를 외워놓고, 외워놓고, 외우자 그랬어요. 뭐라 외우자고? 자, 부표가, 이렇게 뭐예요? 부표가, 부후표가 사망하니, 보존능기는 뭐예요? 추정력이 없다. 그러니까 추정력이 없다고 나오면, 네 가지가 있어야 되고, 여기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이 네 개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공식처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정된다 그러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등기가 있으면, 실체 관계와 존재한다고 추정되므로, 담보물건등기뿐만 아니라, 피담보 체크하니까, 여기 아무리 찾아와도 뭐 없어요? 네 가지 단업이죠. 부동산 표시도 없고, 가등기도 없고, 사망자도 없고, 보존능기 없으니까, 이게 맞는 문장이다,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두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추정력이 없으니까, 없으면 이게 없으면 비위비죠? 입증은 누가 해요? 입증은 명의자 본인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 명의자 본인이 한다, 이렇게 명의자. 명의자 본인이에요. 만약에 추정력이 있다 하면, 있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입증은 상대방, 시읏 상대방. 자, 그 다음에, 전세권 계약을 합의했으나, 당사자의 착오로, 임차권 그러니까, 계약맺은 거하고, 계약맺은 거 등기 사이에, 원인 행위하고 등기가, 서로 틀리면, 그거 절대 뭐예요. 고치고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뭐예요. 자, 그래서 고친다는 것은, 임차권 계약을 맺고, 임차권 등기, 전세권 계약을 맺고,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자, 당의 일부인 뭐예요? 전세금이 4천인데, 5천으로 잘못 써갖고, 그걸 고친다는 얘기지. 아, 전세권 계약을 맺고, 저당권 등기하면, 절대 뭐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권리자는 갑임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이 착오로, 룰로 등기한 경우에, 그것도 뭐예요. 절대 뭐예요. 고치고 말고 없어요. 절대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에 등기 뭐예요? 등기, 순서는 등기기록, 좀 같은 거에 간 것은 순위의 번호. 그죠? 같은 거는 순위의 번호. 다른 거는 뭐라고? 접속원에 이해하면, 가등기한 본능기순위는, 가등기순위에 이해한다. 맞고. 자, 그래서 틀린 건 뭐예요. 시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정할 수 없다. 절대 뭐예요.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보시면, 별표하시고, 다음 설명도 옳은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자, 시험 볼 때, 일단 이건 20번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 등기부상에 뭐예요. 1번에서, 어, 소유권 보존니까, 자, 2번 뭐예요. 2번, 소유권이존, 총권에, 가등기가 됐어요. 가등기. 자, 그러면, 이 가등기가 됐다. 이 가등기가,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이걸,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오해하고, 틀리고 그러면 안 돼요. 여하튼 가등기가 돼 있어도, 현재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만들어 처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뭐예요. 이전 등기 가능해요. 왜? 이 등기관은, 어, 소리만 힘 상하지, 이 사람이,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조카한테,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자, 합격증을 뭐예요. 합격증을 받아서, 나한테 자익증을 빌려주면, 내가 돈 없지, 집주겠다고 계약 맺고, 네가 혹시, 갑이 그래, 네가 혹시, 나를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뭐 하겠다는 게, 어, 내가 뭐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가등기 해주겠다, 시험에 붙으면, 네가 분등히 해가라고. 그런데, 얘가 붙을지도 모를지, 세상을 모르는 거야. 이 병이라는 사람은, 얘가 떨어지면, 소유권 취득하고, 얘가 붙으면 뭐예요. 붙으면, 이전 등기 해버리니까, 나중에 순위가 빌리니까, 직권 말씀해서 해야 되니까, 이 복골복이야.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이, 판단해서 알아서 할 일이지, 등기관이 뭐예요. 가등기 됐다, 그래서, 부동산을 처벌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시험 문제 나와서, 가등기가 돼있던, 여기 가압류가 있던, 가처분이 있던, 현재 소유권을 많이, 약정특약, 환매특약, 무슨 권리소면에 약정과 특약이 됐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대항한다는 얘기지, 처분하지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무슨 무슨 등기가 돼있으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자, 특약 약정 등기가, 이렇게 특약 약정 등기가 돼있으면, 현재 뭐예요. 권제의 권리자는, 그 권리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 틀린 말이야. 어, 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뭐예요. 이렇게, 이 문장을 잘 보세요. 가등기가 있으면, 가압류가 있으면, 가처분이 있으면, 자, 갑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아니겠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게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등기관이 그런 거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건 틀렸고, 그래서 2번에 뭐예요. 2번에, 뭐라고, 추정되지 않는다 써있죠? 그래,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방금 그랬죠. 추정력이 없다면, 이 네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추정되지 않는데, 그 네 가지 단어가 뭐예요. 추정된다라고 하면, 이 네 가지가 없어야 되고, 추정력이 없다 그러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뭐라고, 거기 등기 원인에 의해서, 등기 원인이라고, 전소유자 나오지, 여기 뭐예요. 그 부동산 표시나, 가등기나, 자, 뭐예요. 사망자나, 보존등기란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또 틀렸다니까. 자, 그 다음에, 갑의 믿음계 부동산을 의리 매세해서, 직접 보존등기 했어요. 원칙은 무효인데, 왜, 보존등기를 하는 사람은, 보존등기를 하는 사람은, 법에, 자, 이 바다 매립한 사람, 신축 건물 진 사람, 최초, 최초로 등록한 사람이 하고, 돌아가시면 상속인 하고, 얘한테 뭐예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하고, 토지는 국가로부터 등록, 건물은, 자, 건식은,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자,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은, 보존등기 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있질 않아, 다만, 못하는데, 만약에 됐다면,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뭐 할 수 있다고,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자, 그래서 거기, 자,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단이죠.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이라면, 본등기 이전등기 하기 전이라면, 가등기는 효력이 없어요. 자, 중복된 보존등기를 말설 청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5번에, 뭐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5번을 딱 비교를 해봤을 때, 비교해봤을 때, 이렇게 공식처로 외우면 돼요. 뭐라고, 아, 추정되지, 추정력이 없다고 쓰여있잖아, 맨 끝에, 없자, 추정되지 않는다고 쓰여있는데, 바로 그, 바로 위에 보세요. 뭐가 있어요. 가등기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 가등기가. 눈에 보이죠, 가등기가. 그걸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머릿속에, 절대 다시 얘기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니고, 뭐예요, 과학이 아니고, 절대 뭐라고, 머릿속에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데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있죠? 그걸 믿고 찍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찍는 게. 그래서, 아,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그게 위에 가등기가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뭐가 없구나, 추정력이 없구나, 이게 맞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딱 그렇게 뭐예요, 두 단어만 딱 확인하고, 하고 나서, 답을 딱딱 찍어내야지, 그걸 줄 긋고 뭐예요, 그걸 읽어가면서 이해하고, 그럴 적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니게요. 그래서 이게 꼭 외우라니까요, 이게 민법에도 중요하니까. 자, 이 공식은, 민법도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니까, 기억하라니까요. 자, 그렇게 얘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5번이고, 22번 문제는, 효력이 안 한 설명도, 타당한 것을 짝지어간 거였는데, 뭐 이건 옛날 문제인데요, 옛날 문제인데, 그냥, 자, 참고로 한번 봅니다, 참고로, 뭐예요, 너무 쉬운 거니까, 왜냐하면 딱 뭐예요, 타당한 거, 이게 빡스문제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여러분이 자신있게 아는 게 뭐냐면, 미음에 우리는 공식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설명 중 타당한 거 짝지어간 거니까, 절대 미음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미음이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미음이 들어가는 게, 3번도 미음이 있고, 4번도 미음이 있고, 5번도 미음이 있고, 이 3, 4, 5번은 답이 아니야,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몇 번인데, 2번인데, 니은이냐, 디귿이냐, 두 개, 이 객관식은 박스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정확히 내가 뭐예요, 한 두 개 정도만 정확히 알면, 문제는 웬만하면 풀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푸는 요령이야, 요령, 이제 그런 요령을 터득해야지, 이 짧은 시간 내내 공부해서 효력있게 보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자, 하세월이야, 하세월, 자, 그러면 니은이냐, 디귿이냐, 우리나라는 뭐예요, 자,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등기에 뭐가 있어요, 예컨대에 임차권이나 한배권, 용익물권은 임의적상 있죠, 등기원인의 약정에서 임의적상을 쓰게 되면, 자, 이런 존속기관은 등기원인의 존속기관의 약정이 있다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이 없다가 아니라 대항력이 있다, 그러니까, 없다 그랬으니까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니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답이 뭐라는 게요, 답이, 1번이 답이다, 1번이 답이다, 왜, 디귿은 추정된다 그랬으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여러분, 21번에 똑같아잖아, 2번에, 2번에 지문하고 똑같죠, 우리가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웬만하면 뭐예요, 이게 돌고 돌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공시법은, 기출문제라도 정확하게, 기출문제라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확하게 풀지만 안다면, 고득점은 나오지 않더라도, 합격을 하니까, 잘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좋아요, 여러 번 문제를, 여러분, 이 책만, 여기는 이 객관식 문제 있죠, 이 책 풀어보시고, 동영 모의고사 이렇게 듣고 있죠, 그래요,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학원이라든가, 우리 동영상 있죠, 들으시니까, 이 공전무에서 뭐예요, 공전무에서 나가는 자료만이라도, 정확히 뭐예요,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몇 번, 반복적으로, 최소한 다섯 번 이상 보셔야 돼요, 최소한 다섯 번 이상, 최소한 다섯 번 이상 보시면, 웬만하면 뭐예요, 충분해요, 수속은 안 돼, 고득점은 안 되고, 합격은 가능하니까, 여러 번 보시는 게 중요해요, 넘겨보시면, 23부 문제 보시면, 등기할 권리 순위에 관한 기술이다, 다다하지 않는가 그랬어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진 게 없으면 뭐예요, 그 순서에 따르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이 1번 같은 문장 갖고, 답을 고치진 않아요, 근데 그 순서가 이제 뭐예요, 같은구는 동그라미시고, 2번에, 같은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순위 번호, 같은구 하게 되면 순위 번호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장을 빨리 읽으려면, 그 핵심 키워드 단어가 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구는 뭐라고, 순위 번호, 근데 두 번째 문장에 뭐예요, 다른구 하게 되면 동그라미, 다른구 하면 뭐라고, 접수번호, 같은구는 순위 번호, 다른구는 뭐라고, 접수번호,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 순위 번호를 접수번호를 하고, 접수번호를 순위 번호로 바꿔버리면, 틀리니까, 그걸 눈에 그게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말세 회복 등기 순위는, 회복 등기 순위에 의한다,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이렇게, 23번 문제를 봤을 때, 23번은,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데, 이 저당권 등기가, 이 저당권이, 억울하게, 어떤 놈이, 이 수입권자 갑이라는 놈이, 돈도 안 갚고, 어떤 놈이, 이 등기를 억울하게 말소시켰어요, 그러면 2번에서, 1번, 자, 저당권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당권이 말소가 됐으면, 어? 말소했으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밑벌도 배워요, 뭐라고, 원인 없이 말소가 됐으면, 우리가 등기법은, 회복 발생 요건이에요, 왜? 민법 186조가, 등기해야지 뭐예요, 회력이 발생한다고, 회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 회력이 발생하니까, 이미 권리를 추동한 거니까, 원인 없이 말소됐다면, 회복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언제나 전부가 말소했으면,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주등기로, 그래서 1번, 저당권 뭐예요, 회복 등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뭐예요, 순위 뭐는 1번이 억울하게 말소했지, 그 등기와 똑같이, 1번 뭐예요, 저당권 등기 이렇게 회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 말소 회복 등기는, 종전의 억울하게 말소한 등기와, 동일한 순위에 의해, 동일한 순위에 의한다라고 해야지, 동일한 순위로 회복하는 것이지, 회복 등기 순위에 의해서, 3번 하거나 4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종전 등기와 동일한 순위, 회복 나오면 뭐예요, 동일한 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일한 순위, 자, 그래서 3번이 답이고, 4번은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관의 순위는 뭐예요, 그 순수에 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1순위 저당권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있고, 1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자, 이렇게 1순위 저당권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2순위권자가 있다, 2순위 저당권 등기가 있다, 아니게요,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여기다가, 자, 정일한 사람이, 1순위 저당권을 이어 받고 싶으면, 이 부기등기가 없다면, 부기등기가 없다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여기다 3번에서, 1번 저당권을 이전받잖아요, 그런 게 말이 되냐고, 병보다 후수대니까, 그래서 만든 게 부기등기예요, 1-1번, 부기등기, 주등기 따르니까, 그래서 부기등기는 뭐에 따르고, 주등기에 의하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 예컨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하면서, 법원에서 여기가 뭐예요, 자, 이 소유권에 관해서, 가압류과 처분은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부기등기로 와요, 자, 이렇게, 1-1번, 1-1번, 가압류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만약에 B라고 하는, 자, 얘 아들이, 자기 고급차를 뭐예요, 뭣으로 긁어놨어, 자, 그거 외제체니까, 뭐예요, 수리비가 많이 들으니까, 자, 손해배상해달라고 소송하죠, 그래서 들어오는 게, 가처분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의 주등기, 여러 개의 뭐예요, 부기등기, 상업관의 순위는,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순서에 의하겠다, 순서, 이게, 그래서 여기, 부기등기, 상업관의 순위는, 뭐예요, 그, 주등기 순위에 의하는 게 아니라, 순서에 의한다는, 5번, 구분건물 대주권에 관한 등기, 뭐예요, 구분건물은, 건물등기면 등기하면, 휴력이 땅까지 미치죠, 휴력이 땅까지 미치니까, 토지까지 미치니까, 만약에, 지상후에, 우리 민법시간에, 그런 거 봬요, 지상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없는 부분 있죠, 우리가 건물이 없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합건물수임이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우면, 이 건물이 있는, 뭐예요, 구분건물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읽고, 일동건물이 있는 부분, 이걸 우리가 법정대지라고 얘기해요, 그 건물이 없는 부분은, 우리가 규약대지예요, 규약이 설정되면, 여기에 용유물권 등기가 가능하니까, 건물 등기비에 저당권하면, 땅까지 회리기 미치니까, 이 땅에다, 지상권 등기하면, 그 순위를 따져보려면, 여기에 토지 등기비에 등기 안해도, 저당권 회리기 미친다는 건, 저당권이 있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 용유물권하고 저당권은, 등기비가 틀리니까, 뭘 뭐라 했는지, 대지권 순서하면, 접수번호예요, 자, 뭐라고, 구분건물, 대지권, 동그라미시키고, 대지권, 그 아랫줄에, 대지권 등기 순서, 대지권 순서 접수번호예요, 순위번호가 나오면, 틀린다는 게, 대지권 순서 접수번호도 안죠, 자, 그 다음에 24번은 뭐예요, 자, 본 것이고, 그 다음에 25번을 보시면, 옳은 걸 했어요, 등기추정력은 반대되는 징구에서, 추정을 뭐할 수 있으며, 뒤집을 쓰며, 추정력의 회령은, 법의 명문으로 규정한 게 아니에요, 대법원 8레린자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등기추정력은 원인의, 자, 추정력이 있죠,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뭐예요, 자, 이 반대되는, 그 등기부에 썼는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뭐하라니까, 입증하라, 맞고, 그 다음에, 자, 동그라임 3번은 뭐예요, 맨 끝에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 없다는 얘기니까, 자, 방금, 자, 추정력이 없다면, 4개가 있어야 되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도, 자, 권리변동의 존부에 문제되는, 미친다, 그 다음에, 자, 등기추정력은, 점유추정력을 포함한다는 것이, 8레르트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점유추정력은,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추정하는, 점유추정력은, 동산에 한장하는 것이지, 등기된 부동산을, 등기된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점유가 아니에요, 등기예요, 등기, 그러니까, 하긴, 저 부동산은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요, 등기된 부동산, 그러면, 그 등기부 보고, 갚거나 을고 보고, 권리자가 누군가 확인하면 되지, 절대 뭐예요,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유권자다, 그 사람이 재산권자다, 추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점유추정력을, 배제한다, 그게 팔레트의,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그래서, 5번은 절대, 자, 이 추정력이래, 등기추정력 효력은, 권리에만 인정하지, 절대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했죠, 표제부는 확정력이에요, 확정력이니까,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요, 그래서, 거기, 자, 25번에, 답은 몇 번, 자, 2번이, 입증 책임은, 그 등기부에 써있는, 표제부는 안되고,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그러니까, 갑구나 의구의, 모든 권리사항이, 기재가 됐으면, 적법 절차에서, 등기가 된 걸로, 뭐예요, 당연히 추정하니까, 아, 추정한다, 아니게요, 그래서, 그 등기, 갑구의, 의구에 써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자가 입증하라, 자, 넘기세요, 자, 몇 번에,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6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의 유효요건과, 효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옳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마찬가지, 1번에, 추정력이 있는지 않는다, 추정력이 없으면, 앞에 4개가 있어야, 라고 그랬죠, 그 4개가 없어요, 9, 부동산 소유권이니까, 이런 4개가 없으니까, 이건 있다요, 자, 그 다음에, 갑의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맞춰되었다면, 등기는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이 맞아요, 왜, 자, 부동산에, 180 있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한, 물건면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효력 발생 요건이다, 등기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속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자, 원인 없이 말소했다면,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존속요건이라면, 등기부가 없어졌거나, 없어졌거나, 원인 없이 말소가 되어도 있죠, 그건 등기가, 권리가 소멸되는 거예요, 존속요건이 아니라, 자, 소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상속인이, 자기매로 소유권을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해서, 피해 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연계한 경우에, 그 등기는 뭐예요,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효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갑이 A 부동산을 의뢰에게 매수하고, 병에게 전매, 전매 동그라미 치고, 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원 갑한테, 그 얘기죠, 갑을 병 세 사람이, 합의를 해야지 마니, 최후, 그러니까, 갑을 병 세 사람이, 갑을 병 세 사람이, 뭘 해야지 마니, 합의를 해야지 마니, 병이 갑한테 뭐라고, 직접 뭐가 생긴다, 직접 총권이 발생할 수 있다, 직접 총권이, 어느 구역이 아니어야 된다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래서 틀린 것이고, 5번에 뭐예요,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담보물에 대한 경매주체, 그 가등기 순위에서, 우선변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비록 담보가등기는, 가등기지만, 실체법도 효력이 있다, 그래서 실체법은, 국민한테, 권리와 의무를 주니까, 경매신청권, 우선변제 준 건다, 준다, 5번이 답이 있다, 자, 그 27번을 회피해 주시고, 27번에 뭐라고,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뭐예요, 맨 뒤에 뭐라고, 추정적이 인정된다, 부동산 표시는, 추정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 이전받아, 양수인 명의로, 보전등기하는 경우에,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뭐예요, 유효하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것이고, 2번은 당연히 맞고, 자, 아까 그랬죠,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 추정력을 뭐예요, 배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예요, 추정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앞에도 있고, 보전등기 나오죠, 그래서 이 보전등기는, 나중에 몇 번 시간에, 좀 자세히 배웠어요, 이 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 사망자가,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매수자고 뭐예요, 이미 뭐예요, 원인 행위를 만약에, 계약을 미리 맺었다면, 그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이 보전등기는, 원래 인정하는데, 원칙으로, 예외가, 전소유자가 있죠, 양도한 사실을 구인하면,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지금,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 이전받던,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 한 경우가 있죠, 거기 4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거기,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당의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해서, 경제된 보전등기가, 명의자에게 대한 양도사지를, 양도받았다고, 전소유자는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면, 추령력이 깨진다는 게, 인정하지 않는다,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이게 판례예요, 판례니까, 그냥 쭉 읽어봐도, 거기 세 번째 줄에, 뭐가 나오면, 사회통념상 나오면, 있다요, 효력이 있다요, 사회통념상 나오면, 유의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체 건물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 건물 각 구분의, 구조평수증 나오죠, 다섯 차이가 있다, 사회통념상, 동일성, 유사성 나오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회통념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뭐예요, 유효하다, 그렇게 단순하게 외우세요, 팔립니다, 사회통념상 나오면, 사회통념상 나오면, 그냥 유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뭐예요, 28번을 별표해 두시고,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 실체조 권리관계와 소멸을 인해서, 무효가 된 담보가 하는 게이래도,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에서 유용하기로 합의했죠, 이게 바로, 무효등기 유용이에요, 음, 그래요, 여하튼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뭐예요, 무효등기용, 그래서, 자, 돈을 갚아서, 무효가 됐지만, 돈을 갚아서, 무효가 됐지만, 새로운 채권관계가 성립돼서,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3자가 없다면, 유용할 수 있다, 맞고, 자, 그 다음에, 건물 몇 일 있죠, 이거 무조건 안 돼요, 그래서, 28번에, 자, 이 무효등기용은, 무슨 유용은, 무효등기 유용했죠, 이 무효등기용은, 어디는 안 된다니죠, 이 권리는, 권리는 인정한다, 누가 없다면, 제3자가 없다면, 인정하지만, 이 부동산 표시 있죠, 부동산 표시, 이 표시는, 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건물이 멸실돼서, 멸실된 게 아니하고, 그 없어진 건물 위에다, 신축 건물 짓고, 옛날 뭐예요, 자, 멸실된 등기부 갖고 하면 안 된다니게요, 유용할 수 없다니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에, 갑수의 미등기분사를 의리매세해서, 을명의로 보존는기는 뭐예요, 유의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4번 증여매매, 유의하고, 토지거래 허가하고요, 이건 절대 중간세행등, 맨 끝에 무효다, 그랬어요, 자, 넘겨보시면, 29번을 뭐예요, 166페이지, 29번을 별표합니다, 29번을 별표해 주시고, 틀린 거 그랬어요, 자, 종합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 1번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효력은, 대본규칙이 정하는, 등기인청 정보가, 전산부 조직에 저장할 때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일단 등기를 마쳐야 돼요, 마치면, 앞으로 소급해서, 소급해서, 등기 접수 받는 거 있죠, 접수 보면 빨리 받고, 늦게 받고, 확실하니까, 왜 등기 사물은, 사람에 따라서 빨리 처리하는 사람, 늦게 처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등기 신청 접수는, 그 뭐예요, 오는 대로 받으니까, 그건 정확하니까, 등기가 완료되면, 접수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등기 추진은, 상랜에 등기 인정되면, 표제비는 인정하지 않고, 자, 맨 끝에 뭐라고, 3번은 추진한다고 그랬죠, 뭐가 없어요, 부동산 표시, 가등기 사망자, 보존등기 없죠, 이거 맞고, 가등기에, 가압류할 수, 당연히 뭐예요, 모든 권리는 뭐 할 수 있다, 가압류 가처분, 소유권의 가압류 가처분, 지상권, 지효권, 전세권, 조당권, 권리집권, 그 다음에 공유집권, 가등기 다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 하나 없다, 없다면 안 돼요, 다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다,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5번에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접봉춘인 게 인정된다, 뭐가 없어요, 부동산 표시도 없고, 가등기 없고, 사망자 없죠, 그래요, 보존등기 없으니까, 맞는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30번 문제가 작년 문제예요, 작년 문제 보시면, 자, 등기효력이 가능한 서류는 틀린 거 돼서, 1번 있죠, 그래요, 이게 막, 옳은 문장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의하라는 게, 틀린 문장으로 나오면, 등기를, 등기관이 등기부의 기록하고, 식별 부를 표시하면 등기가 완료되는데,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게요, 앞으로 소급해서 접살 때라는 게요, 그 다음에,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존인 가등기와 본등기가 될 경우, 소유권 이전 효력은 본등기, 당연히 뭐예요, 본등기 해야지 뭐니, 물건비도 생기니까, 효력이 발생하고, 자, 보세요, 3번, 사망자명의 신청으로 맞춰진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추령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등기 무효로 주장하는 자가, 현재 실천한 게 부합하않음을 증명, 그 등기 무효로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지 않는다는 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등기가 됐어요, 자, 이렇게 갑에서, 자, 2번 뭐라고, 잊었는 게 뭐예요, 을 됐다는 게요, 이게 이제 사망자라는 게요, 사망자, 사망자 명의로 등기가 이뤄졌을 때, 이건 추령력이 없으니까, 이 을이라고 하는 이 입증 뭐예요, 명의자 본인이 입증해야지, 왜,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람이 입증하냐니까요, 추령력이 없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현재 그 등기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현재 명의자 본인이 입증하라니까요, 내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이미 계약을 맺었다라고 뭐예요, 입증하라니까요, 자, 4번 절대 뭐예요, 6번 가등기는 본등기 뭐예요, 본등기를 하기 전이라면, 본등기를 하기 전이라면, 가등기 자체의 말은, 쇼리가 없으니까, 절대 중복보존등기에 대해서 말소총 갈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폐쇄등기, 폐쇄등기 기록은, 등초본은 띄일 수 있는데, 왜, 타툼이 있으면 봐야 되니까, 폐쇄등기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뭐라고, 그 기록상에 대해서, 경전 등기는 당연히 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31번도, 31번도, 31번은, 어, 별표합니다, 별표하시고, 한번 보자는 게, 1번, 일폐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이 있죠, 존속기간이 끝났어, 자, 존속기간이 끝나서, 전세권은 소멸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1번, 이 전세권 등기가, 존속기간까지 소멸됐는데, 아직 말소는 안 했어, 말소 안 한 상태에서, 똑같은 동의보험에, 또 다른 용의 묶어 있죠, 전세권 등기를, 또 다른 전세권을 못해요, 이걸 우리가, 후등기 저지력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 후에, 건물 권리간 등기는, 건물만의 권실한 뜻의, 부기가 없다면, 땅까지 흐리기 미치니까, 왜? 일체성에 올려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 건물에 대해서, 그 분걸 등기하면, 1-1번, 건물만의, 건물만의 등기라고, 등기임이라고 써 놓으면, 아, 이건 건물만의 한 곳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니까, 그 다음에, 같은 주등기의, 부기등기의, 상호간의 순위는, 그 순수에 따르고, 자, 아까 얘기했죠, 1번 저당권에, 자, 1-1번 가하면, 1-2번 가처분하면, 그 순수에 따르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동일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있죠, 후등기의 초래한, 참자명의 등기가 경유할 때는, 후등기가, 아, 말도 안 되지, 항상, 중복된기는, 보존등기 중복된기는, 선등기가 유효야, 보존등기 중복된기는, 뭐가 유효다, 선등기가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 5번, 무효인, 자,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런 게 된 경우, 그 말초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모여 신청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진정명의 회복, 그래서 머릿속에 이거 판례니까, 원인에게 모여가 됐을 때, 말초등기 안 하고,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건 이제 밑보에도 배우는 얘기니까, 1차, 1, 2차 동시에 하신 분은 그 이해합니다, 원인에게 모여가 됐다고, 무효, 취소가 되면, 말소하지 않고,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 가능하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